으 아 뭐야 또 아 으 내 침대에서 과자 먹지 말랬지 과자 아닌데 이걸 질리인데 이렇게 아우 설탕 다 묻어 다 떨어지잖아 니가 다 치워라 너가 다 치워라 진짜 갖자 뿡뿡 뿡 뿡 뿡 뿡 진짜 잘못한 사람이 방금 끼네 너 이거 안줄거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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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티 젤리 만들건데 안줄거임 버블티 젤리? 박보야 나 졸아 뿡뿡 뿡뿡해서 안줌 방먹은 붕붕 방먹은 붕붕 붕붕이니까 줌 나와라 나도 졸아 붕붕 나도 졸아 붕붕 귀 귀 귀 귀 귀 귀 아주 신기한 버블티 젤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와우와우와우 먼저 준비물은 형평가 냉동팩이랑 파룻가루 우유 젤라틴 땡 오우 철저하게 준비 다했네 깨끗해 그렇지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버블티 좋아하잖아 완전 좋아하지 버블티 좋아하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좋아 완전 좋아 그럼 버블티 젤리 만들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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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만드는건 엄청 간단해 컵에 물을 부어주는거야 75ml 젤라틴 가루 15g 부어주고 슈루루루 이대로 녹여주는거야 섞어서 불려 놓을 동안 우유를 300ml 먹고 약불로 해서 아시죠? 불을 사용할 때 조심조심 알쥐 알쥐 기본사항이지 뿡뿡 우유가 좀 뜨거워졌으면 타로 가루를 넣어준 뒤 가루를 녹여줍니다 우와 잘 녹는다 아까 불린 젤라틴 녹인 가루를 넣어줍니다 붕 이게 이제 잘 녹아요 불려가지고 섞어줍니다 다 섞었잖아 이대로 좀 식혀주면 돼 간단하지? 간단하네 어? 근데 뭔가 빠진 것 같다 뭐? 어떤거? 버블티에 버블이 없어 이렇게 아 그렇지 버블은 이 탑효카를 살짝 뜯어서 전자렌지에 넣어주고 잡고 1분 식은 가루를 젤라틴 섞은 거를 컵에 넣어주고 버블도 이 안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끝 와 맛있겠다 이제 이대로 냉장고에 넣어주면 된다 키 키 키 키 키 키 키 키 키 기대돼 와우 기대된다 와우와우 똑같은 방법으로 블랙키도 만들어줬고 이제 이 둘을 넣어서 냉장고에 굳힐거야 얼마나 넣어야 굳어? 하루 하루만 기다려야 된다고? 그럼 오늘 뭐 먹어? 응 에잇 기대했는데 뿡뿡 못 먹지요 대신 자 버블티 먹어 이건 그냥 먹는거야 젤라틴 없이 응 맛있어 다음날 아 오리온 나갔나? 집에 아무도 없구요 버블티 젤리 먹어야 되는데 우산 지금 워리온이 없으니까 나 혼자 먹어야지 나 혼자 먹어야지 지금 없는데 어떻게 해 내가 먹어야지 키 키 키 키 키 키 키 키 Д Tough 서라랑 텔라를 불러야겠다 서라야 텔라야 지금 우리 집와봐 duy michot 신기한거 있어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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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 이개 됐고 버블티 젤리가 잘되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버블티 젤리 와우 해외에서 ASMR용으로 많이 찍던데 보정을 많이 넣어가지고 직종에서 많이 찍더라구요 저도 이따 찍을거구요 타로버블티를 넣어보겠습니다 엥? 안되잖아 이걸 따뜻한 물에 녹여서 그 다음에 뽑으면 잘된다 그러더라구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따뜻한 물에 넣어보겠습니다 과연 뽑아질지 제라 제라 안되 될거 같은데 어 된다 된다 과연 뽑아질 오 성공 와우 안녕 탱탱 과연 블랙티도 될지 뽑아오겠습니다 수고рий 두둑둑 uda 유 이게 더자ilit싸 와 진짜 잘랐어 Slovenjan 알뜸 бо 완전 으 젤리 친구 앞에 안녀엉 안녕 쉿 뭘 봐? 우와! 버블티다! 오 사나야 이거 봐 버블티 맛있겠지? 자! 우와 나 주는 거야? 나 버블티 좋아하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왜 그래? 왜? 버블티 아니야? 왜 안 나오지? 아하하하 그거 버블티 아니야 버블티 젤리 뭐라고? 깜빡 속았네 근데 젤리라고? 응 버블티 젤리 맛있겠지?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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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재밌고 맛있겠다 요 왔어 피키 텔라다 야야야 텔라도 속이게 텔라 텔라 어 빨리 와냈어라 응 텔라야 너도 버블티 먹을래? 와우 버블티 나 진짜 좋아해 응 마셔봐 땡스 설화 뭐야 너네 왜 웃어 이거 왜 안나와 그거 젤리야 젤리 버블티 젤리 버블티 젤리 버블티 젤리 와우 진짜 그래서 안나오네 짠 얘들아 이거 봐 신기하지 버블티 젤리 당당 진짜 재밌겠다 우와 버블티 젤리 신기해 내가 어제 만든거야 먹어보자 좋지요 먹으면서 진짜 재밌는 게임 버블티 위에 깃발을 딱 꽂아서 이 옆에 수저로 다 파먹은 다음 마지막 깃발이 쓰러지는 사람이 지는거임 오 스릴러 치겠다 자신있어 자신있어 해볼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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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후 나 진짜 처음 먹어봐 너무 궁금해 그럼 버블이 들어간 부분부터 그럼 버블이 들어간 부분부터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 엄청 세게 한입을 크게 퍼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잠깐만 되는거임 한입을 크게 퍼서 와우! 왜왜왜왜왜왜왜왜go엑 말안해줄거야 너네가 먹어봐 와 진짜 궁금하다 맛이 있으면 막 말하겠지 맛있다고? 그렇기 퍼야지 이렇게 펑자 아닌가? 먹어보겠습니다 ASMR 뭐야 너는 왜 말을 안해? 궁금해? 이게 뭐야? 참느냐고 힘들었네 확실히 타피오카는 바로 먹어야 맛있다 그치? 확실히 타피오카가 냉장고에 하루 놔두니까 약간 딱딱한 찬밥 먹는 느낌? 좀 딱딱해 식감이 하루 지난 식감? 버블은 별로야 근데 젤리는 맛있는데? 젤리는 맛있어 다음 내 차례지? 와 엄청 많이들 팠네 여기 완전 크게 공격 오 잠깐만 위험하다 위험하다 쓰러지면 끝이다 과연 쌀을 남을 수 있을까요? 오 이거다 내꺼다 내꺼 오 음 좋아 좋아 너무 좋아 맛있어 맛있어 보인다 나도 우와 라슬아슬하다 쓰러지면 끝이다 제발 나는 아니겠지 우와 엄청 많이 이뻤어 오 겨우 살았다 좀 덜 자라도 괜찮겠다 역시 타로야 피해라 오 아직 깃발을 피하려면 짜란 나 이제 내 차례야? 두 손 사용 가용 뭐지? 오케이 나 안 쓰러트렸어? 오 아직 아무것도 안 걸렸어 과연 누가 걸릴지 내 차례 네 다녀왔습니다 아 나 걸렸다 아 졌다 케케케 어 사라 누나 케케케 오리온 너 때문에 사라졌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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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졌네 와 나 빼고 먹었어? 바꿔 남겨놨지 맛있겠다 케케케 다 같이 먹자 좋아 오늘도 신나게 버블티 젤리로 게임하면서 먹기 대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다